뭐할라고? 이 연쇄크림빵으로 대박난 CU에서 고대빵을 만들어갖고 갖고 왔지. 뭐 편의점 연고전이야 뭐야? 이 고연전 아니야? 됐고! 그거 나 그거 나. 고대빵 뭐야? 고대 1905 사과잼 패스츄리. 얼마야? 이 3천원? 특징이 뭐야? 이 사과잼 필링하고 파담금을 무책하게 넣어갖고 절반 이상이 토핑이 들었는데. 됐고! 너 옆에 건 뭐야? 사전에 참을성이 없어 저건. 연쇄용크림빵 2700원. 그건 왜 가져왔어? 이 편의점 연고전에 보려고 갖고 왔지. 아깐 고연전이라며? 이.. 됐고! 이제 먹어봐. 아니 내가 말을 시작도 안했네. 됐고! 쓸데없는 소리 할 거잖아. 단면 보여드리고 먹어봐. 자꾸 간신법을 써. 이쁘지? 맛은 어때? 연쇄크림빵부터. 야 쨍크림 무책하게 많이 넣어서 구세고 달달하니 맛있다. 올해 대박 났을만해? 이 올해 대박 났을만해. 고대빵 맛은 어때? 패스츄에다가 사과잼 많이 넣어서 달달하니 맛있어. 사과잼 제대로 해? 이 사과 사과잼 제대로인데? 팥 들어간 거 괜찮아? 이 팥이 들어간 느낌이 들지 않아. 연쇄빵 고대빵 누가 이겼어? 취향 차이가 있을 거 같긴 했는데? 연쇄빵이 맛있네. 그래서 또 사먹어? 안 먹어? 맛은 있는데 3,000원이면 컵라면이 식이에요.